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수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선정될 정도로 그 인기와 명성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나이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나이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나이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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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정남진 장흥물축제 오늘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겨주셨고 또 역시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이 좀 많이 안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신나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 노래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음차례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좀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잠깐 무대를 인탈해서 여러분들 만나뵈러 갔습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이렇게 정말 큰 아주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려야 할텐데요.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건배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부분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제 노래 중에 건배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곡으로 건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남진 장흥물축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안녕히 돌아가셔서 오늘의 또 행복한 이 기억과 추억 속에서 또 다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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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odox 가 pród 자 마지막 곡이라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흘려지면 그리웃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못쓸 것이면 심사 하나 둘 셋 넷 믿는다 믿어라 변지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최마른 내 청춘 하나 둘 셋 포스비카소리도 없이 이별슬뜬 부산장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있다 엄마비랑 사이서 도망가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친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즙을 피우네 이별 부산정거장 나 얼른 무를 감추고 hop 이 슬이 맞으면 나 홀로 걷는 만기 피에 젖어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어처럼 쳐 내 아빈카 가슴에 멈춰 흐른다 하나 둘 셋 넷 애정운 소호양강에 황홀히 지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외로우 갈대밭에 슬피로는 뚝 우겨나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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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애 중자 너마저 놀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웠어 해밭에 우는 소호양강 저녁 나 둘 셋 넷 자아 안노 하아 잘있거라 참.. 긴 한우야 하나 둘 셋 미술인도 잘이소요 미술인도 잘이소요 아 미술인도 안용히 온난은 기양약이야 잊으랴 이다하린 순정만 버리지마라 버리지마라 하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잠금등하라 안구야 마지막 셋 넷 해당과 비어진 다같이 하나 둘 셋 철새 따라 찾아온 좋은 각하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열 아홉살 삼색시가 순정을 맞춰 사랑한 그 이름 정가선생님 서울렐라 가지기를 마오 가지기를 마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장에서 이렇게 큰 축제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35,000 참여국민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 드릴 텐데요 2차 놀이 하면 이 노래를 죽을 때까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매기 맞습니까? 자 지금의 참또매기를 있게 만들어준 진또매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은 국민 축제와 함께했던 LG 헬로기전 축하쇼을 모두 마시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김성은 고수님 왕영수의 의장님 주재형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은 국민 축제와 함께해 주신 김성은 고수님의 감사로 제이크가 담당한 상자에 대해 하는 액mar을 부문고 감사해 주신 김성은 고수님의 감사로 반성한 곧이라고 생각할 때 in favor 지ve행기 전 축제와 함께해 주신 김성은 고수님의 감사로